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딱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출산으로 고생하는 나라는 예로부터 일본이 넘버원이었지만 그 타이틀은 대한민국이 가져오게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무출산을 향해 화끈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저출산을 극복한 일본에 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여성들이 보여준 인터뷰가 아주 난리가 났죠. 25살의 하루카시는 결혼을 위해 월급의 60%를 저축한다 말합니다. 남은 40은 해외여행에 쓴다고 말하지만 25살의 여자가 60이나 저축한다니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카시의 룸메이트인 유즈키씨 역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저축한다. 라는 이 인터뷰를 보시죠. 요즘 일본 여자들의 결혼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30대가 되기 전에 결혼하길 원하는 거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한다. 자신의 힘으로 적어도 1억 원 이상을 모아서 결혼하길 원하고 남편될 사람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인터뷰한 여자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면 모든 남초 커뮤니티에서 개념열하고 칭송했을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에 나온 여성들이 특별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1억 모으기에 열심히 젊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쇼핑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이유로 점심식 때마저 아껴가며 저축을 이어가고 있으며 연수입 5천만 원 이하의 중하위권 여성들이 저렇게 돈을 모은다고 말하죠.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처럼 일하기 힘들 테니 그때를 대비한다 말합니다. 시발 진짜 한국 여자들이랑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모든 재정적 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일본 여자들은 그때를 대비해 저축하고 있다니. 28의 일본 여자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7300만 원을 모았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며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말하죠. 여러분은 한국 여성들과 일본 여성 간의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국 여자들은 술 처먹고 일본 여자 만나고 싶다고 일본 여자가 이상형이라 말해서 헤어졌어.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이 일본 여성을 좋아하면 비호감이라 말하고 남자가 일본 여자 좋아했다는데 어떤 느낌 좋아하는 거냐. 일본 여자 특징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순종적인 거 좋아하는 하타치 남자이고 남자가 게시파타치라는 것만 알아줘. 내가 본 비읍시옷 중에 최고가 일본 여자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야. 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2024년판 신토부리 운동을 펼치는 우리 한국 여성들. 한국 남성은 한국 여자를 만나야지 일본 여성을 만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미친 소리만 하는 적에 과연 올바른 걸까요. 한국 여성들은 일본 여자들 얼굴 이상해지지 않게 입 조금만 벌려서 오물몸을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입 크게 벌려서 허버허버 먹으라고 욕하고 있으며 대놓고 일본 여성들을 하타치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여자력 있는 행동을 욕하고 식이 질투하는 표독스러운 자국 여성들의 모습. 돈이라곤 쥐뿔도 안 모으며 빚도 자산이다. 이응지은이을이나 떠는 마통녀들이 왜 일본 여성을 저렇게 욕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여성과 만나야 하겠습니까. 남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7300만 원을 모았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는 28의 여자를 만나야 할까요. 남자 연봉은 적어도 1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40살 돌식녀 이수미를 만나실 건가요.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일본어 공부를 하라는 조언을 끝으로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내가 본 비읍시옷 중에 최고가 일본 여자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야.